다니엘 802 후아유 2023년 8월 4일 하나님 오늘 역대 24장 14, 15, 16, 17절 앞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야다의 삶을 보면서 요야다가 제사장인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하여서 사람들은 그런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왕의 왕실 묘지에 안장되니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야다의 삶을 보면서 저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였던 것처럼 저희 평생이 영혼들과 하나님과 또 성녀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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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